토마토 생선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다 그럴때 도루묵 맛있다 이건 되게 비싸 열 마리 10마리에 15,000원이면 되게 비싼거에요. 그게 많이 나올때는 싼데. 이게 알도 배어있고 그런건가? 이거 따지도 않고 그대로 알배기면 아주 맛있어. 여기 알 보이잖아요. 꽈득 찼네. 이건 내장도 안 따고 바로 씻겨서 해. 이렇게 그냥 헹궈주면 되는구나. 이건 딸 것도 없어. 이렇게 몇번 헹궈줘. 물을 먼저 끓여. 물을 먼저 끓여. 무 넣고 콩나물 넣고 저거 넣으니까 두개는 부여야지. 물 끓으면 무하고 콩나물하고 생선하고. 물을 넣어야 시원하지. 매운탕에 뭔가 들어가야 시원하지. 매콤해야지. 매콤한탕. 소금을 썰어 놓고. 간장. 양파.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는구나. 응. 이거 생강. 그냥 놔둬는데도 다 넣을게. 이거는. 마늘. 하나. 두개. 마늘은 막 갈았구나. 응. 고춧가루. 고춧가루. 한스푼. 두스푼만 해야지. 너무 많이 하면. 응. 양념장. 여기다. 청양고추를 넣어야지. 파는 이따 숟가락으로 같이 넣어. 이렇게 놔. 이제. 매운탕에는. 응. 된장. 아. 된장. 응. 이제 됐어. 이제 양념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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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끈다. 물부터 넣어야지. 무. 무가 늦게 익으니까. 요즘 무는 잘 물어. 콩나물을 넣고. 이거. 응. 생선. 응. 넣어야지. 응. 여기다. 양념장. 양념장.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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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 이렇게 나오잖아 알 알 알이 있어야 맛있어 알 안 가질 때는 별로 맛이 없어 이제 양념을 해서 양념장으로 해 줘야지 이렇게 도로목을 넣고 바로 양념장을 위에다 올려주는구나 이러고 이제 끓이면 펄펄 끓여 파와 숯가루 조금 더 끓여서 이걸 넣어서 먹어야지. 거의 다 익었네. 와 맛있겠다. 간을 맞춰야지. 동태찌개보다 훨씬 시원하고 맛있어. 조금만 소금전찌개. 간이 조금만. 티스푼 하나 정도 넣었네. 그리고 파 넣고. 그리고 숯가루 넣고. 그럼 다 곰융 좀 올리자. 고추? 응. 오 맛있겠다. 소금에다가. 고추 고추 식탁으로 가져가야지. 다 끓였어. 응 알이 꽉 찼네 순하겠다 생쌌다 부서져? 응 그냥 건져 먹어 냄새가 좋다 맛있겠네 응 잘 먹겠습니다 알이 오독오독 씹히는 게 재밌네 아 시원해 응 응 큰 데다 떠줄 거 같다 국물을 먹으니까 너무 시원해 응 알이 똑똑 덜지 응 그러니까 요즘 철이라 그렇게 이게 비싸 이거 많이 남으면 한벗달인데 만원에서 15,000원에 10마리 음 국물이 시원해 동치찌개 보다 훨씬 맛있다 먹어보니까 먹는 재미가 있네 응 음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? 쭉쭉 늘어나네 뭐가? 응 김치 값으로 먹어야 김치 값으로 먹어야 김치 값으로 안 먹고 싶어 한참 안 먹고 싶어 아니 이거야 먹지 김치가 아 누구맨 유상